20대 중반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3살 연상의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진 전 씨. 당시 아내는 한 번의 결혼 실패로 3살의 아이가 있었지만 전 씨는 아이를 친자식으로 맞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렇게 3명의 아이를 더 낳고 6가족이 도란도란 살던 어느 날. 전 씨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데요. 바로 아내가 친목도모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면서 외관 남자와 바람을 피게 된 겁니다. 심지어 아내는 상간남과 바람을 피는 도중에 임신까지 했고 전 씨에게는 이 사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아내의 도르넘은 행위에 충격을 받은 전 씨는 곧바로 이혼 얘기를 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다고 말하는 파렴치한 아내. 전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 말이죠. 이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반 메일에서 이분의 메일을 제가 맨 처음 읽었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에이 설마 이거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 PD 그리고 저희 작가 이런 제작진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지금도 약간 이게 과연 진짜일까 정말 그런 믿기지가 않는데 대신 정말 약간의 각색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약간의 각색을. 본인이 전역을 하고 난 직후 그러니까 한 26살 때쯤에 이 아이가 있는 여성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6살 전역 직후에 이 전 씨가 3살 연상인 현재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전 씨는 초혼이었지만 아내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전 결혼에서 낳은 3살짜리 딸아이가 있었는데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도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친아빠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 씨를 친아빠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 씨와의 사이에서도 아이 3명을 더 낳아서 6가족이 행복하게 지내왔는데 전 씨는 사실 자라온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단란한 가정을 항상 꿈꿨고 그랬기 때문에 또 아이들과 아내에게 누구보다 잘 해왔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를 낳았던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명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의 가족이죠. 팀장님 그런데 정말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깨지게 된 그 원인, 발단이 오픈 채팅방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단란한 가정이죠.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잡담을 나누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연히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삶의 활력도 생기고 또 그리고 애 키우면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있고 하니까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남편이 보기에도 볼 때는 아내가 아기 키우느라고 안쓰럽기 때문에 웃음을 찾고 재미있어 하니까 잘했구나 싶어서 참 공감을 했었죠. 그리고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아마 정기임은 있었나 봐요. 모임에 하면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서 같이 함께 나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채팅방에 있는 언니, 오빠들하고 정기임을 한다고 나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많으신 거예요. 좀 이상하신 거죠. 외박까지. 지금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은 아시겠지만 아일러브스쿨 딱 등장했을 때. 네, 예전에요. 뭐 그냥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처럼 오픈 채팅방 정기 모임. 그렇죠. 항상 언니가 불러요. 오빠도 있긴 한데 언니가 부른다고 하고 언니가 불러서 가면 외박을 하는 어떤 그런 게 반복이 됐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행복해하니까 그렇게 혼내거나 뭐 이렇게 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외박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들 등원 같은 거 시킬 때 그 시간 맞춰서 항상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즐겁게 살구나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 첫째 아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학교 안 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뭐 그럴 리가 있나라고 보니까 엄마가 집에 안 돌아서 그 초등학교 큰 아이가 동생들 등원을 시키다가 밥 차려주고 학교를 못 가게 된 겁니다. 지각을 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남편은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 진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큰 아이. 그러니까 동생들 다 지금 등원시키느라고. 누나, 누나죠. 누나. 그러다가 자기 지금 학교를 못 가서 아빠한테 얘 왜 안 나오는 거야 하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아니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 이 아내 일탈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또 그 언니네 집에, 언니네 집에 또 놀러간다고 해놓고 들어오질 않았는데요. 아, 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언니. 네, 언니네 집에 놀러간 상황에서 그 사이에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아내가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연락을 안 받다가 몇 시간 뒤에야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한테 화를 냈더니 아내는 전 씨한테 당신이 잘 해결했으면 됐다. 상황 끝났으니까 나는 좀 더 놀다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야, 소장님 어쩜 좋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실화리니까요, 진짜. 저희가 취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제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뛰어오지도 않고 난 더 놀다 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 처리했으면 됐어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겠다. 그리고 나는 이혼도 각오하겠다.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는 아이들을 방임한 것이고 또 확대한 것이고 가정을 깨겠다는 결심이고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엄마로 아내로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소장님 진짜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 때문인가 보다. 그러시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데 세상에 아이가 다쳐서 이렇다는데 당신이 잘 해결했으면 됐어. 나 조금만 더 놀다 갈게. 이런 게 말이. 이거는 박 변호사님. 합리적 의심. 뭔가 그 언니. 알고 봤더니 오빠다. 언니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내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점 잃어가는 상황에서 어느 날 증거를 하나 발견합니다. 아내가 화장실을 갔을 때 휴대전화가 울려서 휴대전화를 잠깐 보니까 메시지에 자기야 보고 싶어 뭐해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상당히 애인처럼 대화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프로필을 좀 확인해 보니까 아내 사진도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또 대화 내용 보니까 아내가 남자한테 어떤 속옷을 선물했던 정황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아내 불러서 뭐냐고 따지니까 따지니까. 이 아내 말로는 오픈 채팅방에서 게임을 했는데 무슨 게임? 모든 게임을 했어요. 어떤 게임인지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져서 일주일간 커플 행세를 좀 해야 된다. 커플 같이 보여야 된다. 일주일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커플 게임 커플 게임 대학교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도 그런 거 합니까? 아 그런가요? 저희 대학은 안 했습니다. 아 팀장님 이게 지금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방귀는 아니고요. 말인데요. 어쨌든 이 여성이 핑계를 대는데 황당한 핑계예요. 임기용분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수 선물하고 자기가 부르는데 커플 게임? 참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이분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남성분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이것 봐라. 수상하다 싶어서 차량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블랙박스가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남자가 바로 아내가 만나는 상간 남자를 만나는 게 나왔던 거예요. 블랙박스를. 이 여자분이 블랙박스를 지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내가 밤늦게 언니네 간다면서 바라다 달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차를 태우고 가서 바라다 줬거든요. 그게 상간 남자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걸 도와준 건이 된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그랬죠. 그때 남편 보고 처리하라고 안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 상간 남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여자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무리 상간 남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중요한데 아까 소장님 그랬잖아요. 정말 이해 안 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여자하고 사는 남성은 어떨까? 정말 되게 궁금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제보하신 분의 얘기를 계속 저희가 취재를 하고 듣고 확인하는 와중에 아 진짜 선을 넘습니다. 이제 그 상간 남의 아이를 임신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의 사연도 정말 심각하기가 이를 때 없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저번 거는 거의 전초적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투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여성이 어느 날 아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큰아이한테 전화해서 뭐를 좀 숨겨놓으라고 치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마 아빠를 더 믿었었나 봐요.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뭐를 숨겨달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고 알아보니까 임신 테스트인 거예요.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상간 남의 아이를 임신해 있는 상태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걸 아이한테 숨겨달라고 했다는 건 거의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남편이 너무 놀라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봅니다. 알고 보니까 3개월 전에도 이미 상간 남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있었고 이미 낙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진짜 신원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부분은 각색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정말 크게 놀라는 부분은 이 제보자분의 부탁 때문에라도 저희가 이제 있는 그대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자 일단은 아무리 나의 친자녀 셋을 낳은 부인이라도 이 정도 됐으면 당연히 이혼해야죠. 전 씨도 충격을 좀 크게 받았고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싶어서 이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더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임신한 아이는 지울 거고 나는 가정 깰 생각이 없다. 그런데 당신이 정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애들은 내가 다 키울 거니까 당신한테는 양육권 못 주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겁니다. 이 전 씨는 사실 아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방임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큰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을 4명을 다 데려와서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양육권에 있어서는 아내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힘이 든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아내는 옛날에 전 씨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했던 행동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당신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이 제보자 분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희한테 SOS를 치신 겁니다. 자, 소장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또 애들에 대한 또 욕, 집착은 또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뭐 사고가 나도 상관없고 학교를 안 가도 상관없고 밥을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냈다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무슨 이 엄마는 애들이 그냥 나만 놓으면 뭐 그냥 뭐 아이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뭐 밥 먹으라듯이 그냥 이렇게 스스로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혼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상관남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양육권 포기 못하겠다. 박 변호사. 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게 만약 미성년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양육. 그러니까 직접 같이 돌보면서 사는 것을 양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육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일방은 면접교섭권.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 이 부분. 사실은 양육권은 유책 사유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잘못하고 잘하고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자의 복리라고 표현하는데 아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것인가 를 가장 많이 보고요. 가정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아내가 이미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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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외도 과정에서 아이 응급실 가는 데도 방치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해서 남편이 가져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남편도 이 4명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양육계획서 같은 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남편한테 양육권이 갈 수가 있고요. 아내가 양육하기가 편하다면 또 아내한테 갈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나눠질 수도 있고요. 가정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큰애 큰애 아까 아이들 등원시키느라고 학교에도 늦었던 그 큰애는 이 사연자분의 친자식도 아니지만 이분은 그 아이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착한 분입니다. 이 남성분은 사실은 이 아내하고 제 생각입니다. 이혼을 하고 애를 키우고 이 여성분은 결혼하지 않고 죽이려면 혼자 사시면 돼요. 이 분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분도 피워볼 것 같으니까 혼자 사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한 말씀 주시죠. 네 너무 아내를 비롯한 가족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 상황이라서 남편도 너무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여성을 사랑만으로 결혼한 착한 남성이잖아요. 큰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상태고 새 아빠를 만나서 또 새로운 아기들이 동생이 3명 낳았고 엄마가 또 외도를 했는데 임신 테스트까지 그 아이가 보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첫 아이도 걱정스럽고 또 유치원에 다니는 올망조올망한 동생 셋도 엄마와 아빠가 헤어진다고 하면 또 상처를 받을 것이고 이 엄마가 진짜 어쩌자고 이렇게 모든 가족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나 싶은데 그렇다고 이 엄마하고 또 이 아내하고 살라고 하는 말도 못하겠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고민이 됩니다. 저도 뭐 이런 상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판단은 결국 이제 우리 전 씨 남편분께서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게 되게 힘들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이게 지금 어지러워요. 큰아이도 있고요. 또 지금 밑에 작은 3명 아이들도 있고 또 아내는 또 같이 살려고 한다. 이게 진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 잘 결심을 해라.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거의 충격을 받으셨어요. 황인숙님은 큰아이 빼고 다 친자 확인해보라고 하셨고요. 가브리엘님은 간절한 부부도 많은데 저런 여자한테는 또 꼭 아이들이 잘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아 또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이 여성과 낳은 3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이 이 사연자분과 닮은 데가 없어가지고 방금 우리 이자윤 기자가 소개한 댓글 얘기처럼 유전자 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인 소식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